아 야 포도 이 즉 우에도 있네 우에 여름에는 여기서 묵네 안 추워서 대기한다 하더라구요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게 왔어 아 따 이 옹기고는 아 아 더 가시다 아 옹기고는 처음이다 네 아 아 아 이런 없이가 저녁이 8시까지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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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밀가루가 숙성 딱 시키는 이제 반죽에 가 도로 이랬다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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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유튜브를 넣으면 좀 너때문에 또 사하면onent 몇백만 오겠는데 이거 크먼남데 이 으 으 갈대야 광고업을 좀 바꿔야 된다 진짜 슬프겠다 만족한다 배부르고 공주 통천포 솥뚜껑맹운탕 통캠에 오시면 제가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막걸리 한잔에 소주 한잔 너무 좋다 부위도 좋고 바람도 좋고 통밥 나 들었다고 여기 밥 뭐 맛있어 식을뿐 이렇게 변말없다 아 요것도 따실 때 그래 밤이 따실 때 맛이다 그라고 요리 안생겼고 하 올 때부터 이상하네 하여튼 내일 와서 보면 빵빵 그렇게 이렇게 또 그 뭐라카롱 그 뭐라카롱 그 뭐라카롱 예뻤는데 뭔가 안 맞네 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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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